세종시 교육청이 개청 10년 만에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을 전망입니다. 시 교육청은 내년도 본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늘어난 1조 61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창의적 교육과정과 기초학력 보장 등에 335억 원, 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 등에 237억 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등에 661억 원 등입니다. 또 경직성 경비와 정부정책 연계 사업에 전체 예산의 약 81%에 달하는 8,63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학교 안전과와 미래교육과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